현대자동차그룹이 오늘 세계 최초로 개발한 수소청소트럭을 공개했습니다. 현대차그룹은 청소트럭에 수소연료전지 기술을 적용해 배출가스를 없앴고 소음 감소 효과도 높아 환경미화원과 주민 등 지역사회에 친환경적인 혜택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 현대차그룹은 수소청소트럭 실증 운행 과정에서 얻어진 데이터를 활용해 수소전기트럭의 다양한 활용 가능성을 연구하고 기술적 완성도를 높인다는 계획입니다. 현대자동차그룹은 수소전기트럭의 다양한 활용 가능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.